아 네 바로 모아 가가 방안이 있잖아. 그 다음은 거 짱 다 묻고 찾겠는가 만 알무가 사내 안가세요 밤에 에 밤에 몰래 사는 건 야간 사내기 요새 항해사만 더 잘던데 반무라 이 야아가 사로를 한달에 한포 묶어둬 그 20킬로 한포야? 10킬로에요 라면 먹자 라면 이 차는 사로를 영 안 묶어다 껍질을 미인다 매고프면 묶겠지 근데 안 묶어 그러니까 아예 그냥 밖에다 놔두는게 낫겠어 이리와 아이요 아이요 묶어 봐 묶어 봐 이거 후추 안다고 이거 묶어 여기 있나 이건 묶어 아 묶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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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묶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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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rr 묶어 남겨먹어 먹으라 요새 내가 사람들한테 좀 매신당한 느낌이예요. 맞아요. 그런거같아요. 요정도 다 몸밖에 있거든. 비가 오는데도 몸밖에 있고. 야 여기 장이 힘든데. 엄청 좋아한다. 내가 이걸 깔아가지고. 내가 밥 먹어야 밥 먹으니까. 잘 먹지 않아. 이제 좀 식어놓을 때 잘 먹지 않아. 사람 먹는 음식이 맛있죠. 맛으로 따지면. 근데 뭐. 걔들한테 해로운 음식이 많다고 한다면. 달걀은. 종합 명령이니까. 달걀 하나씩 하나 먹는건 좋은데. 여하가 달걀로. 면밥에. 큰 향을 주면 자꾸. 이랬는데. 소금을 조금 타주면 잘 먹지 않아. 약간 깐가래. 사람 입맛으로 비셔먹는게. 야. 다 먹어. 다 먹어. 다 먹어. 다 먹어. 좀 아쉬우니까. 요것도 먹을 확률이 있어. 요것도. 달콤한걸. 맛있는걸 먹었으니까. 아쉬우니까. 먹는다니까. 먹어봐. 괜찮아. 먹어봐. 이리와 이리와. 좀 아쉬우니까. 먹는다니까. 이걸 맛있게 먹고다. 먹어봐. 괜찮아. 아잇잇잇잇잇잇. 다 내가. 안 먹어 시작